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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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다하는 극한 마술사 정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극한 마술사의 공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다음 공연은 제가 손을 잘라서 다시 붙이는 공연으로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다시 붙여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열정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귀여운 토끼 친구를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토끼 친구인데요 한번 꺼내볼까요? 자 우리 토끼 우리 토끼 우리 귀여운 토끼야 나타나자 토끼야 우리 귀여운 토끼야 이 토끼가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토끼가 등 뒤로 지나가면 사라지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와 다시 한번 토끼가 등 뒤로 지나가면 나타나는 마술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등 뒤로 지나가면 없어지고요 등 뒤로 지나가면 나타나고 이거 한 100번 정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 왜요? 잠깐 약간 표정이 어두우신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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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끼가 뒤에 있는 것 같다고요? 지금 뒤를 보여주면 믿으실 거예요? 오케이 왔어요 뒤로 보여줄게요 없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이거를 뒤집어 보라고요? 아 진작 얘기해보죠 없죠? 아 이걸 보여드라구요? 있어요 아 장난이고요 여러분들 마술은 그냥 보면 마술이겠지만 그 마술 자체를 믿는다면 그건 마술이 아닌 마법이 될 겁니다 토끼 뒤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이쁜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 뒤에는 이쁜 누나 닮은 꽃이 있고요 꽃 뒤에는 우리 아빠 닮은 팬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술에는 역시 토끼가 제격이겠죠 우리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장난 그만 치고 우리 토끼를 짐어놓고 진짜 토끼를 한 번 불러볼게요 토끼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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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토끼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야 나와 시청자분들이 토끼를 원하대 토끼야 나와 나와 괜찮아 괜찮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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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잠깐만 부끄러워 이 토끼야 알았어 알았어 밥 줄게 밥 줄게 밥 먹자 여러분들께 토끼 토끼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우리 토끼의 개인기 하나 보여드릴까요 개인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일어서 박수 박수 아 더 어려운 거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요 이 총으로 우리 토끼를 쏘면 토끼는 쓰러지고 여러분들은 박수를 칠 겁니다 하나 둘 셋 토끼 레드 쏟 오케이 좋았어 자 토끼야 어 잠깐만 우리 형님 잠깐 앞으로 좀 안아주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만 나오시면 돼요 자 우리 토끼가 아주 신기한 개인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토끼가 점프해 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안길 거예요 그럼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자 잘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토끼야 가자 와 잘 잡아주셨네요 형님 아니 던지지는 마시고 아 잠시만요 토끼를 던지시면 토끼야 괜찮아? 아 토끼야 괜찮아?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 잠깐만요 아 토끼야 괜찮니? 아 우리 토끼가 숨은 쉬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럴 때는 심폐소연술 열 번 하 하 하 하 하 그 다음에 인공호흡 세 번 토끼야 기다려 흠 흠 흠 흠 흠 흠 토끼야 살아나 제발 토끼가 살아나면 우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거야 하나 둘 셋 박수 아 근데 이런 재미 없나 보다 아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보통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부터 지금부터 물고기를 한번 잡으러 갈 건데요 그것도 아주 큰 물고기를 잡을 겁니다 그럴 땐 노래가 필요하겠죠 어떤 노래냐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지금부터 노래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볼까요 가자 자 우리 물고기를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물고기가 어디 있을까요 에이 설마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아주 큰 물고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박수가 필요하겠죠 하나 둘 셋 나와라 박수 고기야 잘했어 자 다음에는 제가 원래 마술사거든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마술 공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개그맨이 아니고 마술사라고요 한번에riel Ifras 습관하는 날 그냥 여섯 found 치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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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4개 합치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색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죠 과연 어떤 색깔을 변할까요? 하나, 둘, 셋, 박수 그리고 합친 걸 잘 심어놓고 수리수리 마수리 여! 정동수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수 물렁기게 만들었어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k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형과 바퀴 너인걸 사랑이 남긴 상처들도 감싸줄게 어쩌면 우리 벌써 알고 있어 끝도록 자장힘의 사랑의 꿈 내 가수 물렁기게 만들었어 아아아 아아 you make me bounce oh oh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손으로 박수 파프로 나의 무거워여서 You make me You make me Go!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아쉽게도 마지막 마술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마술은 지금부터 풍선을 먹어서 밑으로 나오는 마술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 풍선을 길게 분 다음에 먹어서 밑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극한 마술사의 마지막 마술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 장난이고요? 진짜로 먹을까요? 네 시청자분이 원하면 진짜로 먹어야겠죠 가자 도착하십시오 q walk walk here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극한 마술사의 청년형 마술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인사드릴게요. 고! 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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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